안녕하세요. 요치입니다. 여러분, 여름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있죠? 어딜까요? 부산! 부산! 부산하면서 사투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사투리 할 수 있나요? 살아있네. 고마해라 많이 묻자. 아, 아예 안 묻자. 왜 아무 날 봤을래? 아, 문제겠네요. 저희가 부산에서 더 배워와야 할 것 같아요. 마치 10월에 부산인들 페스티벌이 있다고 하는데요. 우리까지 좀 주목하셨어요? 네. 근데 그 페스티벌에 많은 분들이 보려면 저희가 한번 애교를 보려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? 은하 언니가 한번 페스티벌에 애교를 볼까요? 오빠야! 언니야! 부산 원하시는 페스티벌 많이 보러와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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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애교가 아닌데? 지금까지! 지금! 이제! 감사합니다! 나중에 보라! 나 와있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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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와있네!